자 뭐라고 되어있어요 밭갈경자 밭을 간다 이 말이죠 받침이 ㄷ이니까 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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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해봐 밭에 밭을 간다가 아니고 밭을 간다 이렇게 발음 해줘야 됩니다 ㄷ이니까 밭을 간다지 밭을 간다가 아니에요 티끗이 올라가야 되니까 해봐 밭갈경 밭갈경 밭갈다 이거 붙이고 띄고 밭갈경자 자 왼쪽에 있는 게 이 모양이 뭔 모양이야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시골 사는 분들은 아는데 우리가 논이나 밭을 갈 때에 소 뒤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가는 쟁기 있죠 땅 갈아가는 거 쟁기는 쟁기 모습입니다 이거 뼈쪼간 모양이에요 쟁기뢰 쟁기뢰자입니다 쟁기뢰자 자 요건 뭐에요 요것은 우물이죠 우물 요게 원래 이게 뭐에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것 보면 퐁당퐁자래요 우물의 퐁당 퐁당퐁자라고 재밌게 하는데 아니고 원래 옛날에는 이게 우물정자였어요 우물정자의 예자 예자가 아니고 여러분 예자라고 하면 안돼요 예자 이것이 윗상이 아니고 위상 예 위상 옛 자가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이 구자가 이거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해봐 예구 옛날 나타내면 예구 약자로 이렇게 써 어떤 사람이 요거 일일이라고 돼 일일이래 일일 일일 좋아요 일일 일일 세월권자에 날일자 나를 세운다는 의미인데 우리 그냥 일일 아라비아 숫자로 일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해봐 일일 예구자 약자야 그게 예구자라 이제 액구하면 안되고 위상자가 아니라 위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우리 국어도 잘 해야 돼 원래 우물정자의 원래 옛날 글자입니다 지금은 요 자를 쓰죠 왜 이렇게 써요 우물에 빠지지 마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죠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땅에 있고 우물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놨잖아 못 빠지게 모르면 지금 아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두리박을 넣어서 물 기르는데 여기서 어른 애들이 빠질 수가 있어 이렇게 물 깊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았다가 못 빠지게 그 모양에서 우물정자 이건 물이라는 뜻인데 해봐 우물정 퐁당퐁이 아니고 우물정 어떤 사람이 이게 뭔지 아냐 이게 샵이래 샵 물어보니까 샵 그러더라고 실제로 자 우물정자 쟁기로 밭을 가는데 어떻게 가라고 우물처럼 깊게 갈아야지 그래야 10% 갈 때 좋죠 겉에만 그냥 한 10cm 갈아 놓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한 30cm 50cm 한 50 60cm는 갈아야 돼요 여기 봐 말을 만듭니다 쟁기로 밭을 갈 때는 우물처럼 깊게 갈아라 해서 먼저라고 밭갈경 낮에 밭 갈고 밤에는 공부한다고 뭐예요 사자성어 주경야독이죠 주경야독 자 그러면 이제 주자를 낫주자를 딱 써 낫주자를 낫주자를 딱 쓰고 낫주자를 주자가 복잡하니까 주자가 복잡하니까 낫주자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씁니다 약자로 해봐 낫주 낫주 요것도 지금 설명을 하고 요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옆으로 너무 세니까 요거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지금 기본적인 다 설명이 옆으로 너무 옆으로 세면 정신없으니까 아무튼 해봐 낫주자입니다 주경 낫주자를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밑에 땅이죠 땅이죠 해죠 지평선에 땅 지평선에 해가 뜨고 있죠 저녁이죠 아침 단자죠 아침이지 저녁에 그래요 아침 단 그럼 새해 1월 1일이 뭐라고요 1월 1일이 원단이라 하죠 원단 으뜸 원자 아침 단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아침이 되는 가장 첫날이 새해 1월 1일이잖아요 원단 그래서 원단 쓰고 아침 단자 이렇게 쓰면 다만 단자가 되는 거고 다만 단 아침 단자 아침이 되면 흙이 어때 아침이 되면 흙이 단단해요 퍼석퍼석해요 단단하지 평탄할 단자네 평탄할 단자 아침 단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니은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받침이 탄 해봐 아침 단 지평 땅이잖아 땅 땅에 해가 뜨고 있으니까 아침이잖아요 이건 다만 단 이건 말을 만들어 멍하니 뭐 물어보면 멍하니 계시지 마고 아침이면 흙이 탄탄하다 평탄할 단 평탄할 때 단자 다만 할 때 단 할 때 단 요건 원단 할 때 단 자 아침부터 요게 뭐에요 요게 뭐에요 요거 요거 자 우리 30cm 자 있잖아요 자 꼭 30cm 만 아니지만 그 자를 말합니다 자책자 언제부터 자를 쟀어요 아침부터 자를 쟤니까 언제가 됐어 낮이 되어버렸어요 낮주 자 낮주 자는 아침부터 자로 재서 거리를 측정하다 보니까 미련하게 30cm 자로 거리를 재다 보니까 낮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낮주 자는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중국어에서도 이렇게 써요 낮주 낮주 박갈경 주경 야 자로 씁니다 이게 뭐라 했어요 아까 했는데 머리 부분도 자 요것은 자 요것은 요런 거 쉬우니까 전역성 아니에요 전역성 요건 오른쪽으로 비칠 불 자 해봐 왼쪽으로 비칠 별 오른쪽으로 비칠 불 해봐 별불 자 빠른 속도로 합니다 세자 이상으로 된 것은 화술 정진을 위해서 혀가 꼬이지 않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왼쪽으로 비칠 별 빨리 시작 다시 한번 불자 오른쪽으로 비칠 불 이거 왼쪽이고 오른쪽 아니에요 시작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좀 해보라니까 지금 쉬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쉬운 거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거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초에서 고급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빨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 몇 번 딱 들어버리면 머리 숙지가 돼요 말로 설명까지 돼 그래 놓고 본인도 하시고 자녀들이나 옆에 사람들 가르쳐라니까 가르쳐 보면 자기 것이 완전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말로 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봐 시작 좌우뚱 좌우뚱이죠 그래서 별불 별불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옆으로 잠깐 셉니다 지금 별불 같은 사람 하면 갸우뚱 갸우뚱 하는 사람이야 배가 배가 이쪽으로 기우뚱 하고 이쪽으로 기우뚱 배가 이래저래 하는 겁니다 파도에 그걸 뭐라 그런다고 별불이라 그래 근데 사람한테 별불 같다 하면은 주관 없이 가채관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누가 이 말하면 이래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별불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참고로 내가 해드린 거고 근데 이제 옥편을 보면 이건 삐침 삐침이라고 나와 뭘 삐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왼쪽으로 삐친다고 해 왼쪽으로 삐칠 별 오른쪽으로 삐칠 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자 속에 들어갈 때는 왼쪽으로 삐친다 오른쪽으로 삐친다 그런 의미로는 안 돼요 그냥 툭 쳐준다 아까 나무목에 이렇게 있으면 왼쪽으로 삐칠 별자지만 별가 거기에 숙이고 있는 이삭의 모양 그렇게 쓰이는 거죠 참고로 내가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자 이거 봅니다 사람이 저녁석자 저녁에 머리 부분을 쭉 떨어뜨려요 이렇게 쉽게 세워요 그럼 잠자는 거죠 잠을 자고 있네 때는 저녁이 돼서 이미 밤이 됐어요 그래서 밤야예요 밤야 이 글자를 스토리텔링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이건 갑골문이라든지 이런 데 제자 원리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갑골문, 금문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을 만든 겁니다 글자를 한자를 이루고 있는 세부 글자를 이용해서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잘 만들었더라고 여러분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밤야 재밌지 않습니까 에이 뭐 저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부정을 위한 부정 비판을 못해서 안 말하신 분들이니까 제발 좋게 생각하시고 말 딱 되잖아요 어거지로 말 만든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도 의미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자 한 번 설명 들었어요 여러분 자 설명해 봅니다 밤야짜 밤야짜 설명하라고 설명 머리 부분을 사람이 저녁에 고개를 쓴다 뜰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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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야짜죠 밤야짜 그래서 이제 봅니다 주경 야 독이네 독자는 아직 안 했는데 자 다음을 봅니다 너무 옆으로 갔네